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제한과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연이은 경제 보복을 두고 우리 정부가 소재 부품 등 전략 품목의 수입선 다변화와 자체 조달 등 탈일본을 선언했습니다. 100개 전략 품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에 나서는 등 핵심 기술의 조기 확보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입니다. 그러나 다수 전문가들은 짧은 기간 내 체질 개선을 이뤄내기 쉽지 않을 뿐더러 산업계가 주도하는 개선이 아닌 정부 주도로 꾸려지면서 구조적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5일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100개 소재 부품 전략 품목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20대 품목은 1년 내 자체 조달 및 수입선 다변화를 꾀하고 80대 품목은 5년 내 공급 안정화 달석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일본 경제 보복으로 드러났듯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은 외형적인 성장과 무관하게 주요 핵심 품목들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 방향을 틀어버릴 경우 산업 자체가 단숨에 허물어질 수 있다는 취약한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취약점을 모른 것이 아니지만 낮은 단가와 기술력의 차이 등으로 기존 체계를 고소한 결과가 이번 경제 보복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진단입니다. 정부 조사 결과 지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소재 부품 장비 자체 조달률은 6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욱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은 자체 조달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력 산업 품목 공급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시키고 전략적 핵심 품목의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전체 7조 8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29조 원의 금융지원 예산도 꾸릴 계획입니다. 또한 소재 부품 장비 강국 도약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다각적인 공급 안정성 조기 확보, 수요 공급 기업, 수요 기업 간 건강한 협력 모델 구축, 강력한 추진 체제를 통한 대대적인 지원 등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